3. 뭐죠? 가져가주세요 뭐해요 이거? 뭐해요? 뭐야? 뭐야 봐 이거 줬어 뭐야? 보자? 뭐해요? 근로자의 날을.. 읽어줄게 일단 읽어줄게 어이가 없는데 읽을게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스누파의 일일 매니저를 채용합니다 어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일일 매니저분이 오시는거에요? 새로 오시는거에요? 아 우리 저번에 일일 매니저분이 오셨잖아요 아 이거 설마 큰거 아냐? 우리 중에 일일 매니저 한 명을 뽑는다는거 아냐? 아니야 새로 온다는거야 맞대 원래 이런건 슬픈 예감으로 태웅이 아니면 상일이형이라고 네 맞아요 슬픈 예감으로 태웅이 아니면 상일이형이라고 아 왜 가져가는거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일단 내려가 가위바위보 하나씩 가위바위보 아 근데 꽝이 보인다고 아 글자가 보인다고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줘 아니면 손만 넣어서 가지고 가야돼? 아니면 꽝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섞어야 돼 아 보였어요? 나 못봤는데 꽝이 매니저에요? 아 그거는 이제 까보면 알겠지 안내나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오히려 이런건 꼴찌가 남편해 제가 1등이에요 아 이거 중간이 안좋던 말이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꼬박 꼬박 보겠습니다 꽝이다 꽝 아 꽝이네 두번째 두번째 꽝이면 안좋은거야? 꽝 꽝 꽝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끼세요 하나 둘 셋 현상 가위보 네 장호야 어 상호가 상호씨 당신을 호들스누코의 1위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저거 좀 치워주세요 일단 저희가 아까 밥 먹었는데 저희 수정받아야되서 아니 근데 아니 매니저가 이런거 마셨습니까? 네 아까 경태형이 하던데요 저희 매니저에게 가지고 오셨으니까 매니저님이 좀 치워주세요 오늘 막내세요 막내 치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상호씨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 수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열심히 일할 때 동안 이런거까지 해야 됩니까? 아 이런거 해야되요 식사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거기다 놓아주시고 어떤 매니저의 각오에 대한 임하는 자세나 각오를 좀 말씀해주세요 각오요? 네 아 오늘 한번 애들을 제대로 굴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운전도 하신다고 왜? 울산까지 오는지 울산아 너 와야돼 와야돼 아 오늘 제가 일일매니저로 이렇게 당첨됐는데 한번 매니저 형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제가 한번 그 고충을 겪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나 너희 매니저야 나 너희 매니저야 죄송한데 저희한테 존칭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존칭을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저희한테 막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빈님 해주세요 세빈님 세빈씨지 세빈씨 세빈님은 너가 너무 존칭을 잘하는 거지 너는 거의 님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매니저님이야 너 그렇게 막대회가 낫는다고 너 매니저님 없이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진짜 미치겠네 앗 뜨거워 아우, 떨어져 죽어도 고압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냐 아, 맞아 뭐야, 엄청 뜨거워 아, 이거 금방 식어요, 이거 아, 알겠어, 알겠어 고마워요 저희 이제 SNS 아, 안돼요, 저한테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나 핸드폰도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아, 안돼요 계약 조건에 그런 거 1등 하세요, 핸드폰 드릴게요 아, 안돼요, 저한테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아, 좀요 이거 너무 뜨거워요, 이거 아, 매니저님 이거 너무 뜨거워요 아, 금방 식어요, 이거 괜찮아요 아, 금방 식어요, 이거 매니저님, 매니저님 머리가 가려운데 머리도 깎여주세요 지금 이걸로 치려고 한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매니저님의 맛을 아, 매니저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움을 못 느끼시는 분이에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정말 진짜 이게 아, 진짜 뜨거워요 아, 진짜 뜨거워요 아, 진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네, 저는 수정 봐야 돼서 뭔 수정이에요, 매니저가 매니저도 얼굴로 먹고 살아야죠 아, 맞죠, 맞죠 어, 얼굴로 먹고 사시는 분이지 먹고 사는 직업인데 네, 갔다 올게요 아, 상아 너무 귀여워서 저희 매니저로 고용 가려고 저 게임 매니저 내가 먹었어요 어? 나도 먹고 싶은데 쓰레기를 치워야지 어? 나도 먹고 싶은데 한 잔만 사주세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카드로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카드가 없어 네? 맛있던데 아, 지금 막내 매니저님이라서 카드가 없나요? 어, 카드가 없어 네, 말 안 해도 내가 팀장님 카드인가? 팀장님 카드인가? 아, 안 돼 안 돼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안 돼 안 돼 한 잔만 찍은 거야 한 잔만 찍은 거야 뭐예요? 한 잔만 찍은 거야 한 잔만 찍은 거야 한 잔만 찍은 거야 한 잔만 찍은 거야 형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어떻게? 진심? 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매니저요? 어... 일단 운전, 운전하고 저희 스케줄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도 관리하시고요 영수증도 관리하시고요 영수증도 관리하시고요 영수증도 관리하시고요 영수증도 관리하시고요 영수증도 관리하시고요 그치요? 아, 매니저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저 솔직히 바로 옆에 계신 분인데도 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일 하시는지 형 형 저 오늘 매니저 형들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발전 시간 가장 간단한 거는 물 물을 마셔야 되니까 아니면 이니어 벨트 항상 체크하고 타고 가면 안 참고 이니어 벨트 아니에요 마이크 찼어? 네 저 마이크 찼습니다 이니어는? 이니어는? 이니어 찼습니다 이니어 벨트 이니어 벨트 찼죠? 다이스 다이스 이니어 어디 갔어? 어, 매니저님 매니저님 매니저님이 지금 이니어 벨트 나 없으신데요? 나 이니어 벨트 야, 유성님 유성님 어디 갔어? 네 10분 남았대 빨리 차려 아, 네 자, 이니어 벨트 차고 우리 챔근이 형 어디 갔어? 챔근이 형 챔근이 형 챔근이 형, 이니어 벨트 차 어 마이크 다 찼지? 네 어 저 그거 허리띠 없어요? 허리띠? 허리띠? 응 어디 갔어? 챔근이 형 어? 상호 씨 상호 매니저님 저 멘탈 아, 멘탈? 저 멘탈 멘탈은 나도 못 찾아 나도 못 찾아야죠 어, 안 돼 진짜 형 제니어 벨트 아, 채워주세요 왜 왜 야, 이제 내려가자 그래요 네 시간 다 됐어 매니저님 뭐? 저희 저기요, 매니저님 나도, 나도 가야지 매니저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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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대 끼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 안 돼, 아유, 방송이잖아 이거 방송대 끼시고 하셔야 돼요 방송 출연하시게요? 매니저님 너무 야망이 크신 거 아닙니까? 저도 멤버인데요 저기요 매니저님은 저기요, 저도 멤버예요 네, 가자, 가자, 늦었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매니저님 이렇게 챙겨주니까 좋네 역시 매니저님 매니저님 아, 물을 도를까밖에 안주지 매니저님 물 잘 챙겨야 돼요 매니저님 물 잘 챙겨야 돼요 매니저님